오비코드 1, 레이버 앤 딜리브리 오비코드 1, 레이버 앤 딜리브리 오비코드 1, 레이버 앤 딜리브리 어, 그랬어요? 그래도 비누 묻은 소녀라고 빨진 않네 아가손가락 손 빨던데 아우, 진짜 신기해요 알아 한 달 계시면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클 거야, 그죠? 한 달 되니까 이제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대니까 목을 받자고 농아는 얼마때 목을 받아요? 낳자마자, 낳자마자 3일 되니까 고개를 번쩍 비켜드더라고요 근데 한 달 되니까 애들이 뽀쩍뽀쩍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신기하게 잘 자라갖고 가까봐